4G 세대의 마지막 스마트폰 모델인 아이폰 11이 국내외 출시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이폰 11, 11 프로, 11 프로 맥스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된 이번 모델은 출시 이전부터 디자인과 관련해 엇갈린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라인하고는 색다르게 카메라 구조가 바뀐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가다 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게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평이 갈릴 것 같아요. 카메라는 독특한 구조로 인덕션 카메라로 불리며 혹평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기존 디자인이랑 너무 다르게 나와서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를 처음에 디자인하고 너무 놀랐고 근데 색깔이 생각보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11 모델에는 듀얼 카메라가, 프로 모델 이상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됐는데 트리플 카메라는 초광각 렌즈가 적용되면서 120도 시야각을 확보해 보다 넓은 화면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퍼플, 민트, 64에서 512GB까지 모델별로 각각 다양한 색상과 저장 공간으로 출시되며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는 평입니다. 다만 이전 모델들에 비해 프로와 프로 맥스는 10에서 20g가량 늘며 다소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11 시리즈의 첫날 개통량은 13만 대에서 14만 대로 추산됐으며 이는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XS 시리즈보다 30% 늘었습니다. 실제 모델별 선호도를 보면 크기와 성능이 중간급인 프로를 선택한 고객이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이폰 11이 출시되며 4G 세대의 마지막 고객을 잡으려는 통신사들의 마케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아이폰 11 출시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가수 폴킴, 헤이지 등을 초청하며 홍보에 나섰고 참여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아이폰 11의 새 제품을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매 고객을 위해 애플과 제휴의 보험 상품을 단독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과 더불어 개통 후에도 판매 호조를 이어가는 아이폰이 국내 통신업계에도 또 한 번의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